국민건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성웅입니다. 국민건익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서 수사 등을 의뢰하였고 현재 13건은 저희 건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 중 모 지방의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 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영구가 없는 지역에 12억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등 두 건은 이미 수사 의뢰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수사 의뢰한 17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말씀드리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건이 40건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직업군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직원, SH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재정과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 충돌 행위를 적극 예방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직업군은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